지금 목사님 그 얘기 나와서 말했는데 저는 저 아는 친한 분 결혼식 갔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끼리 결혼을 만나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친해요 그 친구랑도 근데 아니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신랑 쪽을 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마치 과거를 숨기듯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술도 잘 먹고 잘 놀랐던 친구가 야 신랑 앞에서 술 먹지 마 막 이러면서 술도 못 시키게 하는 거야 너무 막 이렇게 베일에 쌓인 듯이 너무 자신을 꽁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만나면 또 막 그런 교회에 대한 막 그런 얘기만 또 쏟아내고 어떻게 교회에서 만났고 우리는 교회에서 뭐 교인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뤘고 막 그런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에 갔더니 결혼식에서 우리 결혼식 문화하면 또 이게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술자리 또 술 한 잔씩 이렇게 세팅이 돼줘야 되는데 아 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또 아 기껏 솔직히 뭐 와인이라도 솔직히 또 있어 줘야 되는 건데 와인도 안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막 교회 예배식으로 또 뭐 교회 일부 예배 막 이후 예배 또 뭐 찬송가 부르고 막 너무 솔직히 저희는 지루한 거예요 약간 뭐 술이라도 들어가면 또 그 맛에라도 있겠는데 너무 솔직히 저는 고루하고 막 그 분위기가 싫어서 아니 그럴 때는 봉투만 내고 빨리 술집을 가야지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솔직히 무슨 이게 밤 술을 어느 정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잖아 네 그게 문화라는 건 옳고 그런 게 없어 교회는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형성된 교회의 나름대로 문화가 있다고 나는 술을 안 마셔 그렇지만 저것들은 밤낮 술만 마시고 저래 그러면 이게 말이 안 통한다고 보드레 씨는 결혼식에 가서 술도 한 잔 안 하냐 와인도 한 잔 안 주냐 그럴 수 있지만 교회의 문화가 그러면 저 문화는 그런가 보다 내가 보드레 씨를 봐줘야 하듯이 보드레 씨도 아 쟤네들은 저러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건데 이제 이유는 어쨌든지 한국교회는 술 안 마시는 문화로 거착됐다고 네 그래요 수기금을 너무 불사님 그 성경적으로 저도 사실 좀 음주를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굳이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이렇게 하면은 취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안 취하게만 먹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취하게 먹어요 근데 이제 약간 술 가지고 태클을 많이 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왜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근데 저도 거기에 딱히 대응할 말이 없으니까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복사님 그건 뭐예요 복사님 최후의 만찬에서 그 포도주는 뭡니까 재밌다 재밌다 거기서는 이제 우리 아들이 셋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들은 내가 보기엔 예수 잘 믿어 아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저번 주에도 아들 얘기 그런데 담배 피우는 놈 있었게 없었게 있었어 있었어 내가 뭘 할게 뭘 했을 것 같아 지켜버리겠다 아 그랬어 끊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두 놈이 폈는데 저놈 중에 우리 애들은 물어 왜 끊어야 되느냐고 설명하라 그야 내가 그럴 때 담배 피우면 지옥 가고 담배 안 피우면 잔다 그런 건 아니잖아 잘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술도 그런데 왜 끊으라 그랬어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 말로 애들 담배 끊었어 정말 힘든 건데 어떤 걸요 건강에 나빠 애비가 자식이 건강에 나빠 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 그래도 괜찮아 그거 옳다고 생각하냐 옳지 않죠 건강에 나빠 그런데 네가 그냥 피면 나 그냥 받아줄 거야 정말 착한가 봐요 아드님들이 왜냐면 착한 것도 착한 거지만 납득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해 그런데 그때 그게 지옥이 말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 담배가 공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담배가 굉장히 나쁜 거니까 굉장히 나쁜 거니까 평생 피고도 괜찮은 사람도 예외적으로 있지 그런데 그건 예외지 보편적인 게 아니니까 담배 우리 교인들 봐라도 하나 끊으시라고 그 얘기를 하지 그런데 담배 폈다고 무슨 죽일 사람처럼 그러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친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해서 목사치고는 조금 관대해 피우고 교회 오는 게 낫지 안 피우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것보다 아까 똑같은 논리잖아 그렇죠 담배 폈다고 뭐 그냥 지옥 갈놈처럼 예수 몸 있는 사람처럼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술이 예수 몸으로 ками 뭐야